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둔 하이트진로가 테라 이후 4년 만에 신제품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소주시장 1위에 이어서 맥주시장에서도 5위 맥주에 카스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한다는 목표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4년 전 테라로 맥주시장을 뒤흔든 하이트진로가 신제품 켈리를 내놨습니다. 킵 내추럴리를 줄임말인 켈리는 메가 100%로 만든 라거로 컨셉트는 반전입니다. 입엔 부드럽게 닿지만 목으로 넘어갈 땐 강렬한 탄산감이 특징으로 이를 위해 해풍을 맞아 부드러운 덴마크 메가를 사용했고 두 번 숙성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하거나 부드러운 맛으로 양분되어 있는 맥주의 선호도를 모두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출시된 맥주 신제품만 120여 개에 달하는 초경쟁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맥주의 본질인 맛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홈술 트렌드로 맥주 시장에서 가정과 유흥 시장의 비중이 기존 5대5에서 7대3으로 벌어지며 포금이 아닌 즐기는 술로써 맛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오비 맥주도 또 다른 주력 제품인 한맥을 부드러운 맛으로 리뉴얼했습니다. 테라의 성공을 상륙작전이라고 표현한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켈리의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참 이슬과 진로로 쌍끄리 전략을 통해 소주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전략으로 이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1위를 지키고 있는 오비 맥주의 카스를 제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은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변함에 살고 안주하면 죽게 되는 변직생, 정직사의 각오로 길을 개척하겠다며 1년 안에 결판을 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테라와 켈리가 연합작전을 펼쳐서 온탑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전체 MS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맥주시장을 1위를 탈환하는 것도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